너무 오래 돌리지만 일단 한 번 돌려보죠 진짜로, 누가 걸리나? 아싸 고돌이 아싸 고돌이 아싸 혜남 혜남 셋 아싸 고돌이 아싸 아싸 고돌이 아싸 고돌이 아싸 고돌이 예 아싸 고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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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도록, 맨도록, 맨도록! 아, 빨리 나와, 주세요 조금 천천히 굴러세요 내가 요리 가르쳐 줄게 저는 요리엔 전혀 취미가 없어서요 삼촌, 나 먼저 갈게 잠깐 빠지면서 승관이한테 마무리를 하나 해줘야 돼 15, 16개에 나오지 말지 뭐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만들어 드릴게요 삼촌 나 먼저 갈게 저도 같이 가요 잘ار타요 살려 폐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그냥 나는 좋아